민주화하기, 최민영하기, 몽글빠람하기, 안현미하기, 김혜영하기, 강민정하기, 최민영하기, 이수가기 13살 지우도 들어왔죠? 우정하기, 콩콩하기, 영체사랑하기, 맑은샘이야기, 우정하기, 유민주하기, 샴푸요정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린대요. 냉정활정사의 아기 뭐 쭉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아 지금 저기 우리 지우 아기가 1번이에요. 해로 엄마 안녕하세요. 저 13살 지우예요. 반배정이 싫어하는 친구랑 같은 반이 됐어요. 3학년 때 원수, 지우야 벌써 원수가 생기면 어떡해? 너 13살이 벌써 원수 생기면.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막 큰일 났네. 원수처럼 싸운 친구라서 그때처럼 될까 봐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지 안 싸울 수 있죠? 해로 엄마 사랑해요. 안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지우야 싸운 다음에 화해해야 돼. 사람은 안 싸울 수 없단다. 엄마 아빠도 싸우지? 근데 한 번 싸웠다고 야 빠이빠이 이러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거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한 번 싸웠다고 다시는 안 봐.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지. 싸우고 나서 잘못했죠. 이렇게 우리 잘 지내자 하고 또 잘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싸웠다가. 또 화해했다가. 이게 인생이라는 거란다가야. 그래서 안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났을 때 싸웠다가 바로바로 풀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왜 반배정이 싫어하는 친구랑 같은 반이 됐냐.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영채님이 너를 다시 그 아이랑 화해시키려고 같은 반이 된 거야. 네가 먼저 가서 친구한테 그때 미안했어. 우리 이제 잘 지내자 같은 반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게 영채님의 딸인 거야. 영채님은 사랑이지 그치? 사랑은 뭐냐?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미워할 때도 있지만 미워했던 그 시절의 그 기억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아이를 미워했고 그 아이도 날 미워했지. 그 미움도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또 잘 지내다가. 또 싸울 일 있으면 한 번 싸웠다가. 또 화해했다가. 그래야 재미나게 사는 거지. 그냥 다시는 안 보고 하는 건 답이 아니란다. 알았지? 아가. 알아들었을 거야. 우리 지은아. 냉정과 열정 사이 약이 쏘셨고요. 혜라 엄마 오늘은 저희 이두지 할머니의 생신이십니다. 생일 축하 노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두지 할머니. 알았습니다. 자 초반부터 노래를 시작하려니까. 목이 아직 덜 풀렸는데.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두제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편의상 두제아기라고 했어요. 할머니이지만 영채님은 아기로 보니까. 자 이제 됐죠? 할머니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힘들게 사셨으니까. 남은 평생은 남은 인생은 영채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나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남편이 회사에서 팀장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꾸 간두려고 합니다. 팀장 하고 싶어 몇 년 남게 마음고생했는데 너무 허탈하네요. 제 어떤 마음을 보고 청산해야 할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헤라 엄마 엄마가 계셔서 참 많이 든든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책임지는 게 힘든 마음. 책임지는 것이 아픈 마음. 팀장 되면 책임져야 되죠. 팀장 되면 권한만 있나. 권한만 있잖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잖아. 그 책임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거야. 미셸 아기입니다. 엄마 엄마의 사랑의 묘약에 온 가족 얼굴이 신기할 정도로 변하던 와중 어제 친정집에 5시간 머물다 왔더니 당일은 맥을 못 칠 정도로 초토화되고 아이는 얼굴 안색까지 변했어요. 부모님을 뵈면 힘들고 아이 얼굴이 변해오는 거 보면 속상한데 여전히 지금도 옥호통에서 꺼내주신 그 아이를 제가 버리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다 아가야. 열려서 온 가족이 지금 열렸어.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이 막 청산되고 있는데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들이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에 다 버리는 버림받은 아픔이거든. 그래서 공명을 해서 그 아기가 올라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또 호두꼬 하면 또 빨리빨리 청산되느냐고 오는 명연반응이니까 좋은 거란다 아가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얼굴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 관념이 공명하면 애고가 공명하면 무의식 속에 우리 아기 미셸 아기 가족은 이 마음껌을 하니까 빨리빨리 변하지만 친정, 친정 부모님들은 안 하잖아. 인정 안 하고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걸 다 버리고 있잖아.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다 버리고 있는데 그게 공명해서 올라와서 안색이 변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이 나빠지면 집에 와서 호를 들으며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애정결피배 아픈 마음의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사랑 눈 아기입니다. 호두르며 꿈의 남편이 아빠 8살 아들이 제 남동생이었어요. 남편이 아빠 남편이 아빠 8살 아들이 남동생 아빠는 자식한테 관심 없고 밖에 돌고 남동생은 바보라서 제가 학대하더라고요. 무척 외롭다 느끼고 저의 가해자를 보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가엾은 제 아들에게 호 부탁해요. 사랑 눈 아기 아들에게 호 들어갑니다. 영체요. 당신의 이쁜 아기를 축복하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유명아 아가입니다. 해라엄마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가 태어나시건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사랑해요. 치매이신 엄마 모시고 있는데 엄마 기분이 주로 다운되시고 그러면 하루종일 소파에만 계세요. 몸 취해드리려고 모셔왔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운동, 호두기, 숙듬 등 해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도와주세요. 아가 어떻게 도와줘? 아가 어떻게 도와줘 애로 엄마가 우리 아기가 엄마 잘 설득해서 해야지 자 엄마와 우리 아기 호루 쏴줍니다 영채여 이 모녀를 축복하소서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호 호 자 명아가야 잘 들어라 너랑 엄마는 배신감에 아픈 마음에 호 요걸 들을 것 알았지 엄마가 지금 그게 떴다 고기원 아기입니다 해로 엄마 저 이번주 금요일에 비행훈련은 면접 보러 가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제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가 응원해주시면 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야 우리 아기 자 따라해봐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꼭 붙고 싶어서 집착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이고 당신들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영채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이선빈 아기 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조병숙 아기 견성회원된 딸과 초참으로 갔던 아들 많은 사랑받고 왔어요 두 자녀 보내면서 집착했던 제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내려놓았더니 이미 혜라님을 알고 계신 듯 다 베풀어 주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신기하고 깊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신 혜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혜라 엄마가 우리 아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딸내미 아들내미 전부 이쁘게 너무 잘 키웠네요 아들내미도 조금 지나면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키워서 혜라 엄마한테 영채님 사랑 받으려고 보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기 너무너무 사랑해요 영채님의 사랑이 이 가족을 막 돌 겁니다 이제 셋 다 공부했으니 남편 빼놓고 전윤선 아기입니다 마음공부 초보자인데 대전의 박정미 도바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박정미 도바님께 감사드립니다 혜라 엄마 박정미 선배 도바님을 칭찬해 주세요 야 이건 전윤선 아기를 칭찬해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남을 인정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예쁘네 우리 아기들 혜라 엄마 행복해요 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 이렇게 보통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줘도 내가 잘하니까 하지 뭐 이렇게 하기가 쉽고요 남의 도움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혜라 엄마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데 우리 윤선 아기가 정미 아기를 칭찬해 달라고 하니까 아우 그게 얼마나 예뻐요 영채여 이 두 아기를 모두 축복하소서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마음입니다 이런 아기들이 혜라 엄마의 아기라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영채여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너무 예뻐요 김혜영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아빠께서 속이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주 피곤해 하셔서 걱정입니다 혜라님 호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피곤할 때도 영채 패치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피곤할 때 영채 패치 효과가 있는데 어디에 붙여야 되냐면 여기 여기 골반 양쪽하고 신장 이렇게 붙이면 좋아요 골반 양쪽하고 신장 이렇게 붙입니다 자 위장에 손대고 아빠 호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당신의 아기를 축복하소서 치유하소서 아빠는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 그리고 위장의 존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 집착 쓰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아버지와 나를 축복하소서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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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 전날에 꿈을 꿨는데 어디선가 제가 제사장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조상들이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조상들이 열댓 명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으며 먹으러 내려온 꿈을 꿨어요 혹시 돌아가신 아빠가 있나 둘러봤는데 아빠는 없었어요 무슨 꿈인가요 자 이야기는 마음을 아픈 마음을 본다는 꿈이에요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무의식이 열린다는 꿈입니다 유형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의 만 3살 지난 아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낯선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불안이 심해집니다 자폐 의심도 받아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계속 호를 틀어주고 있는데 혜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3살 아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버림받은 아픔이 심하게 있네요 버림받아서 수치당한 애고가 뇌를 장악했는데 우리 유형 아기가 분명히 무슨 일을 당했어요 이 아기께 아니라 엄마께 유전된 거예요 유형 아기의 그 유형 아기가 우리 마음 공부했나요? 막 개명이 안 왔으면 한번 와야 되는데 굉장히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수치당한 자기 여자를 완전히 버렸어 그래서 그 수치당한 아픔이 아이한테 갔어요 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아들 대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않고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참회합니다 나의 버림받은 아픔을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와 제 아들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언제 유영아기 한번 꼭 와서 막개명해서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가해하는 버림받은 아픔을 가해하고 미워하면서 인정 안하는 그 가해자의 살기를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아들한테 뇌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곽희자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라엄마 희자아갑니다 마음쇼에 이어 청주휴가까지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청주휴가가 갖고 우리 희자아기 맞죠 엄마와 춤으로 저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제 안에 그런 동물적 에너지가 넘치다니 너무 놀라워 혼자 웃고 납니다 우리 아기 4월에 하는 해라엄마와 춤을 프로그램에 참가하세요 우리 아기한테 참 피로해 그런데 남편이 병이 났습니다 티타임 때 해라엄마 품에 안긴 후 몸 반응이 온 것 같습니다 티타임 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안아줄 때 남편 속에 있던 버림받은 아픈 아기가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영체 사랑을 훅 받았어 그래서 그 아픈 게 뭐냐면 그 아픈 아기가 지금 나가느냐고 명연 반응이에요 남편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아프면서 나갈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 아기가 애정결핍의 아기거든 엄마 사랑을 많이 줘야 돼 우리 희자아기가 알았죠 극진히 잘 간호하고 사랑주면 완쾌되면 더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남편이 아셨죠? 버림받은 아픈 아기 올라와서 나가는 명연 반응이에요 축하해요 어? 아 덜 읽었네 남편은 오한과 근육통이 심해지자 몸살 감기라며 괴로워했고 몸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장기 치유에 좋다는 크리스탈을 사다 줘서 매일 함께 자곤 했는데 크리스탈 때문에 밤새 꿈에 시달렸다고 크리스탈을 제 가방에 넣어두었더라고요 해라 엄마 남편이 몸발응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해라 엄마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을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영채님께 맡기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니까 남편을 영채님으로 싸줍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호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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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라님 가족 중에 저 혼자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는 영채 마을을 다녀오는 것을 딸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시고 저는 엄마한테 버림받고 수치당할까 봐 엄청 두려워서 영채 마을 가고 싶다는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당연히 바라는 가해자를 더 봐야 할까요? 제가 안 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나라는 걸 느끼는 거와 인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인정할 때까지 호를 들으세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린 아이 약입니다 혜라님이 어제 저는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 날이었어요 제가 가끔씩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어제는 실수한 날을 오롯이 바라보니 숨이 막히고 혀가 꼬이는 몸 반응이 오더라고요 통화하는데 어느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 어눌하게 나와서 이런 게 진짜 빈이 최고나 싶었어요 다행히 문제는 해결하게 되었는데 혜라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열등한 아픈 마음에 호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나는 열등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한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참여합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여합니다 이제 열등의 아픈 마음이 나라고 인정할 테니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우리 느린 아이 아기는 언어 중추에 문제가 있네요 뒷골에 언어 중추에 어렸을 때 분명히 말을 좀 어느라게 하거나 말실수로 해서 되게 수치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을 꺼내서 청산을 하면 좋습니다. 아셨죠? 분명히 수치당한 기억이 있어요. 혼자 안 되면 막개명에 와서 영체마을에 와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때 수치당한 아픈 아기. 걔를 버렸어. 걔가 여기 딱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수치당한 아기의 아픔을 딱 느껴주면 괜찮아져요. 걔가 자꾸 언어중취를 자극해서 너무 사랑받고 싶은 상대한테는 그렇게 어눌하게 수치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떨고 있는 거죠. 알았죠? 이마음 아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 아버님께 집안에 쉬쉬하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머니 및 할아버지 사촌분 그리고 할머님 동생분이 좌익활동을 하셔서 월북하셨다가 수청당하시고 할아버님은 다시 남으로 오셔서 살으셨지만 연재자로 살해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 어떤 아픔을 느껴야 할까요? 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임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죽임당해서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생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요 나를 치와소서 나와 내 가족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죽임당한 아픈 마음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 가해자 피해자의 아픈 마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정의로도 아기입니다 언제나 감사해라 엄마 저희 친정엄마가 오래전 백내장 수수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져 눈이 잘 안 보여요 영채님의 사랑으로 엄마 눈이 잘 보이게 호흡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유병료로 태어나시고 아픔이 참 많은 분이라 너무 가여워요 감사합니다 자 엄마의 눈 우리 아기가 대신 눈에 손을 딱 댑니다 영채요 이야기의 엄마를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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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로 수치당한 여자라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조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뒷골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이 뒷골에 수치가 가득해서 이게 계속 눈으로 나가니까 눈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열어줘야 돼 뒷골도 열고 그러려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 특히 여자라 여자라서 버림받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이걸 조금 크게 틀면 이게 귀에 걸린다고 하면 약하게라도 좀 틀어서 듣게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 옆에 영첩 패치를 이 눈 옆에랑 이 뒷골 아니면 뒷골에 못 붙이면 여기 여기 제3의 눈. 여기를 밤에 잘 때만 이렇게 세 군데를 붙이고 아침에는 뛰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이거 붙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붙이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들어주시면 훨씬 눈이 밝아질 거예요. 며칠 해보고 안 밝아지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엄마한테. 시험삼아 좀 해보세요 하고 호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강준호 아기입니다. 호라 엄마 수요일 봬요. 준호 아기입니다. 호라 엄마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어머 우리 아기 어떻게 호라티비에 금방 들어왔네. 이번에 막개명에 온 아기예요. 이 아기 부산에 제가 수요일에 이번에 가니까 온다고 했네. 그래 우리 아기 엄마랑 보자 수요일에. 자 그래서 영체체험담. 지금 이거 딱 읽어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 아기가 영체체험담을 올렸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올렸어요. 그래서 영체체험담에 선정이 됐어. 우리 아기 영체체험담이 선정되면 선물이 가요. 자 영체체험담 유안과 상모님 사연이에요. 강준호 아기 사연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 글을 적습니다. 직업상 마음이 아픈 사람을 봐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그렇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느끼던 중 가족으로부터 영체체험을 소개받았습니다. 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 일이고 이분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우주와 같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지만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어려워서 늘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쪽에 있다 보니 마음의 작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도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명상도 배워보고 있지만 갈급함을 풀지 못하던 중 소개를 받게 되어 헤라님의 동영상도 거의 못 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맨땅에 헤딩식으로 급하게 결정한 터라 막막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고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경계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솔직히 적겠습니다. 처음 환영하는 행사부터 헤라님께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원래 도닥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녀석 성분이시고 그런 건 그렇다 치고도 춤추고 하는 모습에서 가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적잖은 충격이었죠. 이거 충격적인가요? 제가 춤추는 게? 나름 귀엽게 쳤는데 하지만 인문방 강의를 처음 오셔서 옆자리에 있던 도반과 춤을 추는 모습에서 정말 이상하게 옆자리 도반이 누구냐면 재윤아기랑 춤을 췄는데 이렇게 눈을 보면서 영체의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브루스처럼 살짝 움직이는 춤을 췄어요. 그건 이제 춤이라기보다 이렇게 사랑을 막 영체의 사랑이 막 나갈 때는요. 상대가 그걸 받아주면 완전히 엄마가 돼요. 마음의 엄마. 나는 마음의 엄마. 그 아기는 재윤아기는 분명히 날 보면서 완전히 엄마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란 그냥 사랑을 주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엄마인 거야. 육신의 엄마도 엄마로 마음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너무 미울 때는 엄마가 아닌 것처럼 엄마가 아니야.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 그렇게 적은 적도 있거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엄마가 아닐 때도 많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엄마로 춤을 췄던 거예요. 그랬더니 추는 모습에서 정말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겹치면서 눈물이 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의 엄마를 본 거죠. 이게 뭐지? 전혀 눈물 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눈물 나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느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죽은 명상 등등은 제가 이전에 다른 명상단체에서 경험했던 것들이었으나 다만 다른 점은 느낌, 감정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것이 이전에 경험한 명상과 아주 다른 점이었고 직업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는 직업으로 매우 공감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로 한 번 터진 눈물 보는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왔고 주책 바가지라 아유 주책 바가지라니요? 순수한 아기라서 이렇게 공부가 빨리 되는 사람은 눈물이 잘 나와요.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여기서는 되도록 솔직해지자는 생각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략 한 100cc 이상 이게 여기서 머리형인 게 나타나 이거 cc로 표현했네요. 100cc 이상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인 것이 이토록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이제 겨우 입문인지라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같이 방을 쓰는 두 분 도반 선배님들께 있어도 놀라울 정도로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이곳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거기서 받은 사랑의 느낌이 그토록 강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경험한 그 어느 치료자 중에서도 그토록 저희 말에 간섭 없이 받아들이는 두 분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제가 누구인지 누군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느낌 그 환희와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 순간인들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짧게 미혹이 생기는 것도 그냥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소울 테라페 해주신 마스터님 두 번에 걸쳐 저를 상담해 주신 마스터님 두 분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고 나도 열심히 수련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형 누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인격의 수준, 수양의 수준이 중요하지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랜만에 어린아이가 되어 시컨 사랑받고 온 느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헬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체에서 확연히 느껴지는 것부터 영체를 받을 때 받은 후의 느낌은 글로는 도저히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차를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아, 도저히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못 들었던 동영상을 들으며 왔지요. 흘러내리는 눈물은 말씀 말씀 마다 주체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수행 기간 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길은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제가 하는 일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라 다짐하며 되도록 가까운 시간에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며 이 글을 맺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이분한테 감동받은 건 뭐냐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치료해주는 환자분들을 정말로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 그래. 여기 와서 내 마음을 좀 보고 내 아픈 마음을 봐서 그들의 아픔을 좀 치료해주고 싶다. 아우, 그게 얼마나 예쁜지 제가 참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분과 힐링 세션 하면서도 왜냐하면 보통 내가 편해지자고 이 공부를 하고 내가 깨닫겠다고 내가 좀 훌륭해지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멋지게 우월하게 살겠다고 오는데 이 분은 도와주게 해달라고 날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분명히 영채님이 축복할 겁니다. 그대를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영채님의 그 사랑이 깃든 선물이 그대에게 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특별히 원하시는 거 있어요. 뭐 원할 것도 없죠. 대부분 금강절을 선택하니까 금강절을 주면 좋을 거예요. 왜 이분이 발달했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금강절을 딱 심장열이나 심장열에 대면 에너지가 반응하면서 쭉쭉 잘 빠질 거예요. 자, 영채 체험 다음 하나 더 할까요? 마틸다님 사연이에요. 배필순 아기죠. 헤라엄마 청주 휴가 시 도바님들과 티타임에서 헤라엄마께서 도바님 모두에게 깜짝 세션을 해주셨습니다. 깜짝 세션이란 게 뭐 그냥 이렇게 나와서 헤라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헤라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 듣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필순 아기도 와서 저한테 제 눈을 보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 속에 헤라엄마의 눈을 통해 영채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영채님이 보는 거예요. 제 육신은 헤라엄마인데 제 속에 도는 에너지 제 육신이 텅 비었어요. 일반인 애고처럼 애고로 가득 차 있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영채님이 이렇게 돌아요. 1차크랍부터 이렇게 7차크랍까지. 그래서 제가 눈을 통해서 또는 제 차크라나 이런 손짓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보낼 때 영채님이 나가는 거야. 특히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쁘고 보물스러운 아기를 보듯이 봐요. 그 따뜻한 사랑이 나가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미움으로 눈이 가린 아기는 그게 안 보여. 심지어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이번에 그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하잖아요. 그런데 촬영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브이로그를 편집하면서 아까 우리 연지 아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헤라엄마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보는지 몰랐대.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과 미움의 눈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헤라엄마가 자기를 봐도 헤라엄마가 날 안 좋을까 봐 어떡하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딱 보니까 헤라엄마의 눈을 객관적으로 보면 눈에서 나오는 시선이 영채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쁜 아기 너무 사랑해. 보물 같은 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도록 사랑하면서 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카메라를 렌즈를 통해서는 객관화가 되잖아. 사람의 눈은 분별심으로 봐요. 자기 관념으로 해석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못 보지만 카르메라는 분별심도 없고 선입견도 없어.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그래서 실제 자기가 거울에서 보는 자기 얼굴은 정확한 얼굴이 아니야. 카메라로 한번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 그게 정확한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마음이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헤라엄마의 시선을 제삼자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이 배필순 아기는 지난번에 영채님을 봤고 영채님의 사랑이 늘 머무니까 많이 분리된 거야. 이야기가. 그래서 본 거야. 항상 헤라엄마는 그 눈으로 보거든. 영채님의 눈으로. 그 사랑으로 봐요. 그래서 헤라님 보는 게 너무 두려운 아기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는 아기예요. 헤라엄마가 두려운 게 아니라 헤라엄마가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헤라엄마는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본 거죠. 헤라엄마의 그 눈 속에 저를 지극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시선 하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느낌은 크고 넓고 강하면서 연인 같은 느낌이면서도 아버지 같기도 하고 뭐라 형용할 수 없이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었고 뺏기는 느낌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온전히 채워지는 느낌이라 제 미개미움의 살기가 단박에 녹아내렸어요. 네. 이게 영채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받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녹아내려. 애고가 그냥 죽는데 여러분이 업장이 두터워서 요새 그 업장 녹이는 걸 하잖아. 제가 춤추면서 막 하고 눈을 보고 음악 틀고 막 음악을 왜 트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별심 때문에 못 받으니까 그 개미움의 분별심을 멈추느냐고 음악을 틀면 이게 멈추거든. 가슴으로 자꾸 내려오거든. 음악을 틀면서 시비분별심을 표면의식을 정지시킨 다음에 눈으로 계속 사랑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 두려움, 살기가 녹아내릴 때 영채님의 사랑이 뚜렷이 보이지요. 내 이야기가 그걸 본 거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것들이 명확히 들리고 보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개미움으로 저의 미움을 콕콕 찔러 보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미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영채님을 알지 못해 저러고 있는 남편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또 이번 설에는 저희 시아버님과 제가 7년 동안의 전쟁을 끝내고 화해하였답니다. 7년 동안이나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미워하며 반목하였는데 서로 껴안고 폭풍오열하며 사랑임을 확인하였답니다. 브라보! 우리 아기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영채님의 사랑이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미움이 사랑으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통 중에 제일 큰 신통이 사랑이 되는 거. 사랑이 되면 나머지는 다 채워져요. 병도 치유되고 돈도 들어오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마음의 평화는 물론 임하고 최고지. 근데 그걸 했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남이 들어도 기적이지 이게. 또한 시아버지께서 저를 맘며느리로 인정하여 주셨고 그 선물로 시골 땅도 천평이나 어구 우리 아기 축하해요. 선물 받게 되었어요. 저의 사랑이신 헤라엄마 영채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헤라엄마 영채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표현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일반인이 들으면 굉장히 비천하고 노예같이 느껴지지만 너무 아름답게 들리죠. 저도 제 목숨을 바친 영채님의 도구로 종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영채님처럼 아름다운 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너무 아름답지요. 제가 영채님을 받고 나서 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잘생기고 예쁘고 좀 돈 있고 좀 출세하고 이런 사람 우월하고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갔다면 영채님을 받고 나서는 정말 아프고 정말 수치당하고 정말 열등하고 그런 아픈 마음들에게 그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아픈 아가들이 아빠예요. 이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뜨거운 사랑이 훅 나가요. 아픔만 인정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눈을 갖게 되면서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온 우주죠. 온 우주에 사랑이 꽉 찬. 그리고 어떤 존재를 봐도 그 사랑이 싹 돌면서 미움을 쓸 때조차 그 사랑한 자랑을 깔고 있죠. 아 우리 배필순아기 너무너무 축하해요. 자 강주노아기 아니 또 쏘셨습니까? 아까 쐈는데 아이고 계속 쏘고 계심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우리 마스터 아기가 자 주주아기입니다. 혜라님 아버지께서 몇 년 전부터 입천장에 뼈가 녹고 고름이 심하게 나오시고 풍치도 심하셔서 작년에는 치과 가서 치료받고 임플란트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입천장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셔서 뭘 드시기가 힘드시다고 합니다. 아이고 딱해라 우리 아기 혜라님 저희 아버지께 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께 패치 붙여드리고 호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어떤 호가 좋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이게 입천장에서 나온 건요 사실은 여기는 이 비강하고 여기 여기 백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수치당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에요. 성적으로 수치당한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의 호 남성성을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세요. 수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패치는요 패치는 이 뒷골에 붙이면 좋은데 이게 머리 때문에 잘 안 붙을 거니까 이 목 뒤에 목 뒤에 이렇게 뼈 튀어나오는 데 있죠. 여기 여기하고 밤에 잘 때는 인중 인중하고 여기 턱 여기 이렇게 세 군데 근데 이제 낮에는 이걸 떼야죠. 사회활동하시는 분 근데 이 뒤에는 괜찮은 거에요. 여기랑 여기 여기 이렇게 붙이세요. 자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 자 그 아기 아버지 입안을 제가 영체로 쏴드립니다. 영체요 아픈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수치를 녹이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아버지가 수치당할 때 되게 배신감도 느꼈으니까 영체빛을 여기도 붙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뒷골 그 다음에 코 인중 여기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셨죠? 자 풍요학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막개명 가서 혜라님 사랑받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가 있겠지 하며 퇴근 후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에게 영상을 보며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 속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4일 동안 호르드꺼 아픈 마음 인정했는데 아직도 가슴 속에 아픔이 있어요. 어떤 언어로 들어야 될까요? 자 우리 애기 호해 줄게 우리 애기 아이고 얼마나 아팠죠? 우리 애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죠? 엄마가 호해 줄게요. 영체요 이 아기의 아픈 마음을 녹이고 위로하소서 사랑받지 못한 아픈 아기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애기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배신당한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세 가지 듣습니다. 우리 풍요아기 아셨지요? 새벽공개 아기입니다. 혜라님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저 이번에 생일 축하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생일 축하 많이 받긴 처음이야. 생일 선물이 방에 산터미처럼 쌓여서 그거 이렇게 보면서 옆에 우리 아기들이 초콜릿 하나씩 먹고 그 덕에 똥배가 엄청 나왔어요. 밤에 늦게 초콜릿 먹으면서 편지 쓴 거 맨날 읽고 여러분이 편지 쓴 거 안 읽을까봐 우리 빛나다 아기는 막 밑에 댓글도 달아요. 다 읽었단다 아가야. 다 읽어요. 저는. 다 읽었어. 그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다 읽고 그러면서 선물 하나씩 언박시켜 하면서 혜라 엄마 태어나길 잘했다. 그리고 혜라 엄마 아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 우리 아기들 사랑받아서 좋아갖고. 혜라 엄마도 아기거든. 사실은 영채님이 엄마고 혜라 엄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혜라 엄마는. 아기도 되고 영채님한테 아기고 여러분한테 엄마 역할을 하면서 또 같이 아기로 놀기도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하죠. 엄마도 하고 아기도 해. 아기로 안 가고 울었지. 아직 막 개명에는 안 갔지만 아 새벽공개 아기 아직 안 왔구나. 호를 너무너무 사랑한 아가입니다. 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가면 혜라 엄마의 아기지요. 영채 스튜디오 짓는데 저도 벽돌 한 장 보태고 싶어요.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그래요. 벽돌 한 장 보태는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주희 아가예요. 혜라님이 이름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박주희 아가 사랑해. 우리 아기도 엄마 아기예요. 고마워. 벽돌 한 장 보탤게요. 빛나유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제가 영채님의 사랑으로 타지역으로 취직이 되어 고향을 떠나 이번 주에 이사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안 나가서 좀 걱정이 돼요. 새 주인을 잘 만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오피스텔을 영채로 쌉니다. 영채요. 이야기의 고민을 해결하소서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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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틀고 영체 스티커를 사서 좀 붙이세요. 구석구석에. 습기 있고 장판 밑에 이런 데 좀 안 보이는데 영체 스티커를 붙일 것. 알았죠? 그래야 빨리 나갈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곽희자기. 해라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매년 그렇게 드릴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생일 생일 선물. 이번에 근데 난 진짜 서운했던 게 뭐냐면 3박 4일 동안에 제 생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박싱을 여러분 그 편지 하나하나 다 읽고 막 다 하나하나 신어보고 입어보고 다 하면서 해주고 싶었거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한테 관심과 정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참 소중하잖아. 근데 시간이 없는 거야. 아침에 이제 티타임 때 하려는데 빨리 프로그램 들어가야지 저는 강의해야지. 그래서 그냥 이름 부르고 이렇게 선물만 보여주고 이게 못 읽어서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를 소중하게 언박싱. 그것도 재민대. 그렇죠? 재미있게 하고 싶은. 그게 조금 제가 서운했어요. 근데 어쨌든 막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러분은 마음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부족한 게 있겠어. 다 있지.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럼 여러분 마음을 전달받을 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누구지? 부경지부의 권빛나 아기. 제가 혼자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서 빛나야 해라 엄마 너한테 처음으로 감동했다. 참 니가 이렇게 효도할 줄은 몰랐어. 니가 부경지부에서 제일 개묘이라 속을 썩였잖아. 엄마가. 근데 니 편지 읽고 정말 엄마가 너무 감동했어. 아 그 편지 가져 내려올걸. 아 그래서 우리 아기 그거 읽어줄걸.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아주 그냥 싹 당겨서 우리 아기가 노력하는 게 보여서 엄마가 너무 행복했다. 우리 아기. 고마워. 행복하게 해줘서. 선물보다 그 편지가 막 저를 참 내가 해라 엄마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빛나 아기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읽어줄게. 아니면 이따가 이거 다 끝나고 노는 시간에 한번. 제가 쫓아올라가서 갔다가 한번 읽어주는지. 자 우리 율리아 아기 쏘셨습니다. 감사해요. 필터크 TV 아기 감사합니다. 양은지 아기. 제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해. 영채님께 기도를 드려 보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라님은 저를 돌아보라고 영채님이 보내주신 분이라 말씀해주셨고요. 회사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몸이 안 좋아 일을 쉬었다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걸 생각하니 영채님이 보내주신 분만 아니라면 함께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켠으로는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는 제 애고의 모습인 것 같다 여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지 아기가 아픔을 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영채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됐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걸 알 때까지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면 딴 사람이 또 와서 보여줄 거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너무 힘들면 막개명에 와서 또는 시간 안 되면 사랑 세션이나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북영지부나 서울지부의 마음 세션에 와서 세션 받으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선리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늦었지만 생신 넘 축하드려요. 오늘은 저와 엄마를 수행으로 이끌어준 명희 이모의 생일이에요. 이모를 축하해주세요. 오 우리 아싸 아기 수행이야? 오 우리 아싸 아기도 혜라 엄마랑 며칠 차이 안 나네 우리 아기. 축하해 아가야. 자 노래 해드릴게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명희의 눈처럼 예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희의 생일 축하합니다 제멋대로 개사했어요.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 명희야 정미박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사랑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이 모든 걸 주신 영채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해요 하셨어요. 우리 아기 혜라 엄마 행복하지 예쁜 아가야 고마워 행복하게 해줘서 이명박입니다. 혜라님 오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소한 일도 사랑이라는 걸 알고 참외의 눈물이 많이 났어요. 글로 다 표현하기 힘들지만 혜라님 마스터님들 도바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철드네. 이걸 알아요 철드는 거예요. 사소한 사랑도 엄청 감사와 감동으로 느껴야 우주의 축복 영채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기인데 그렇죠? 자 배지원 아기입니다. 아니 이 위 아기 민주 아기입니다. 이번 맞개명 때 혜라 엄마가 다음에 우쿠렐레 꼭 가져오라고 해주셔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너무 신난 아가가 되었어요. 아니 우리 아기 진짜 잘하던데? 음악으로 저를 표현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평생 수치주며 열등한 아니 니가 왜 열등해? 되게 귀엽더만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살았는데 엄마한테 마음 한 자랑 인정받고 꿈이 피어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꼭 보여드릴게요. 혜라 엄마 사랑해요. 찐혜라 엄마 사랑해요. 아구 우리 아기 너는 재능이 있어요. 이미 너는 예술적 재능이 풍겨 나와요.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면 영혼의 빛깔 한번 읽어줄게 엄마가 너의 예술적인 영혼이 그냥 나오는데 왜? 걔를 수치주니? 얼마나 이쁜 아기인데. 좋아하기 사랑해. 배주원아기입니다. 혜라님 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책을 사기 전에 상상하며 설레다가 막상 사며 거들떠도 안 봐요. 너가 버리는 애고라 그래. 알았어? 아가.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 안 하니까 그 버림받은 아픈 애기가 집착하고 버리고 집착하고 버리고 계속 이래. 무슨 마음을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어라. 우리 아기 엄마한테 올 때까지. 그리고 사고 치지 말고 빨리 들어와 너. 우리 아기 알았어? 너 사고 치다 너 큰 수치당해. 이 녀석아. 장혜련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여동생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10분 늦게 도착했는데 동생에게 잔소리를 들었는데 전 구박받은 느낌이 들고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저의 어떤 마음을 보호해야 할까요? 제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인정했다고 여겼는데 궁금합니다. 호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가야. 그걸 알아야 돼.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네 여자 열등이를 버리는 거야. 걔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여동생을 보면 네 모습이 투사돼.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 그게 네 열등이의 모습이 투사돼서 동생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야?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네 여자.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 수치당한 여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은 여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 열등하고 버림받고 수치당한 약자의 아픈 마음. 열등의 여자의 아픈 마음을 네가 미워하고 다 버렸어. 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봐야 돼. 알았지? 그 아픈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 호를 들어야 돼요. 강준호아기입니다. 해라엄마 이분도 쏘시고 영채님 제 아이들과 집사람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게 집착이죠. 우리 아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영채님께 맡기십시오. 자 영채님으로 맡기고 영채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호를 그 아내분과 아이들에게 다 영채님을 자 영채여 이 가족을 치유하소서 부인과 아이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소서 영채여 당신의 뜻대로 맡깁니다. 당신 뜻에 맡기니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우리 준호학이는요 그 집을 지금 호를 하는데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아픔이 크네요. 다음에 부경집 왔을 때 영채 스티커 사다가 집 구석구석에 안 보이는데 투명해요.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약하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를 약하게 본인의 서재나 거실 같은 호가 영채님이 돌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호가 돌면 아이들과 부인한테 들어가고 우리 준호 아기가 받고 갔으니까 우리 아기가 받고 갔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열심히 우리 아기가 마음 공부하면 그 영채님이 돌면서 들어갑니다. 부인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 미움이 사랑이 될 거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우정학입니다. 예쁜하라님. 혜라님은 항상 예쁜데 오늘은 더 예쁘네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나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참 이런 말을 잘도 안 해 내가. 하지만 진짜 예쁜 걸 어떡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예쁘잖아. 내가 나를 보면 너 헤라 예뻐다. 오늘 왜 예쁘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우정학이가 얘기해요. 증평 티타임 이후에 열려가지고 개미운과 살기로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약자가 분리되었어요. 열심히 한 저를 위해 스스로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진심으로 많이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저를 진심으로 많이 인정해줬어요. 엄마를 만났기에 분리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더니 정말 엄청 괴롭고 나서야 편해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티타임 때 헤라님이 가해자가 떴다고 해서 가해자 강의하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얘기하셔서 이제는 강의가 필요 없이 관념이 녹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헤라님 스승님으로서 정말 너무 멋지세요. 사랑합니다. 어머 이 아기가 이제 헤라 엄마를 인정해줄 줄 아네. 자기를 인정하더니 아구 우리 아기 기특해라. 이제 스승을 다 인정해주는 제자가 됐어. 성장을 훌쩍 했구나 우리 아기. 너무 사랑해 아가야. 아구 기특한 내 새끼 이뻐라. 고마워 우리 아기. 꽃꽃 행봉 성공 사랑 아기. 아구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꽃 아가. 이게 읽을 때 너무 길어요. 헤라님 생일 영상 보면서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마음도 예쁜 딸 능력 있는 딸이 돼서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아우 말만으로도 가슴이 막 따뜻해지고. 옆에 있는 회장 아가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아기. 에이 아가 회장 아가가 우리 아가들이 대표해서 온 거지. 그래서 회장 아가가 받는 사랑이 우리 아가들의 사랑이다. 이렇게 받으면 되지 우리 아기. 헤라님 저는 1년 전부터 10년 안에 30억 벌. 아가 그 목표 좀 벌여. 네가 그렇게 목표 세운다고 벌어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100억 천 원을 다 벌지. 30억 보는 게 목표예요. 자꾸 그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영채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영채님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너의 탐욕의 애고가 일으키는 마음이야. 행운을 빌어주세요. 아가 그 마음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거야. 자꾸 돈을 버는데 집착한 애고는 탐욕의 애고지요. 네가 정말로 그 돈을 가질 일이 생긴 꼭 가져야 돼. 상황 자체가. 그렇게 축복받아야 돼. 세상에 뭘 주고 싶은 마음을 써야. 그 줄 때 필요하니까 그 돈이 오게 되지. 갖고 싶다는 마음을 쓰면 뺏는 애고지. 안 오는 거야 우리 애기. 안 되겠다. 탐욕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어 우리 애기. 그리고 뺏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거 들으세요 우리 애기. 알았지? 그리고 다음에 우리 아기 견성혜원인가? 견성혜원님은 사랑 세션으로 한번 꼭 와서 혜라 엄마한테 그걸 분리하고 진짜 그 돈을 벌 수 있는 마음을 보려면 지금 그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아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 그런데 네가 그게 지금 안 되지. 사랑 세션에 와서 꼭 엄마하고 세션을 하자.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있고 뺏고 있는 미움의 애고라는 거를 봐야 돼. 그리고 참회해야 돼. 그래서 진심으로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이 오는 거고 그때 주는 마음을 쓸 때 돈이 오는 거야. 우리 아기 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꼭 세션에 오십시오 우리 아기. 알았죠? 코코넛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희 엄마가 요즘 부쩍 안색이 안 좋고 포종이 어두워서 걱정돼요. 저희 엄마께 영체 싸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코코넛 엄마께 영체로 싸줍니다. 영체요 코코넛 아기의 엄마를 축복하소서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아우 많이 쑤셨네. 이제 그만 쑤세요. 이제 그만 쑤세요. 이제 이제 다 끝까지 못해 그만 쑤세요. 소지연 아기입니다. 엄마 행수 퇴소하고 집에서 잘 쉬고 있어요. 꿈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엄마와 보냈던 순간과 찰나의 눈마주침도 선물과 같았어요. 사랑의 선물 한가득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오니까 버림받은 아픔이 더 깊게 올라와요. 너무 아픈데 도망가지 않고 이 아픔 느낄게요. 저는 혼자가 아닌 영체님의 자식이고 이제는 씩씩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아우 이 아기의 아픔과 사랑이 너무 깊게 들어오네.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우리 아기 힘내라. 너는 영체님의 딸이니까. 헬 엄마의 딸이니까. 씩씩해야지. 그치 우리 아기? 호 많이 듣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 호 많이 듣고. 다음에 엄마한테 올 때까지 씩씩해야 돼 우리 아기. 밥 잘 먹고 튼튼하고. 사랑한다. 엄성준아기입니다. 혜라님 항상 호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12살 큰아이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ADHD와 불안 조울장애가 있는 큰아이를 위해 센터도 다니며 약을 열심히 먹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욕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행동에 지쳐요. 센터에서는 조염병까지도 생각하네요. 항상 마음 공부하면 사랑으로 키우고자 하는데 힘을 주세요. 호 한번 부탁드려요. 혜라님 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기는 부모의 마음을 투사하지요.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막개명에도 자주 오고. 호는 물론 기본으로 듣고. 그냥 일반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수행자처럼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성준 아기랑 그 부인과 같이 열심히 막개명에도 오고 번갈아서 마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여요. 그 아기의 그 버림받아서 아파서 화내고 지금 그 ADHD가 애정결피비야. 심하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심하게 수치지고 버렸단 말이야. 엄성준 아기랑 그 부인 둘 다 완전히 버렸어요. 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아이한테 가서 뇌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싹 장악해서 애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지금? 그냥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지만 아이도 미친 듯이 괴롭고 답답하고 미치고 짜증나. 그래서 그 아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와서 그 버림받은 나. 사랑받고 싶은 나를 다 버린 그 버림받은 아픔을 완전히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인정을 하고 나면 그 아이가 내 마음으로 보여요. 이때 아이가 변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부모의 헌신적이도 이렇게. 왜? 내 아픈 마음을 내가 버려서 내 자식이 지금 고생하는 거란 말이야. 엄성준 아기. 아셨죠? 호만으로 안 되고 호는 물론 해드릴 텐데 꼬고 오셔야 돼. 부인과 손잡고. 아셨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음 공부하시고 치유를 해서 아이가 좀 좋아지면 헤라엄마한테 한번 데리고 와서 눈을 보고 치유를 받으면 좋아져요. 헤라엄마가 도력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는 일반인 이렇게 병이 있고 정신에 병이 있고 몸에 암이 있고 이런 아기도 제가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눈을 보면서 호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할 때 그 애굴을 확 녹여버리는 지금 그 힘을 기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마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아기. 아기를 위해서 호합니다. 영체요. 마음이 아픈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ADHD로 몸과 마음이 아픈 아기를 영체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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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지금 신장부터 척추가 다 고장이 났어요 척추도 휘었을 거예요 아마 척추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오르락내리락 기가 오르내리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염병까지도 오는 거야 몸 교정을 조금 받아보세요 어디 가서 척추를 한번 보시면 휘었다고 할 거예요 카이로프렉틱이나 해서 몸 교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유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기도 그쵸? 딱 합니다 헤러 엄마한테 와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 한번 이렇게 인정받고 가면 훨씬 편해지니까 기회 되면 한번 꼭 오세요 이준이 아기입니다 헤러 엄마 저 준이에요 먼저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강릉에서 대학 근처에 원룸 운영하시는데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 방이 거의 비었어요 하고 딱 하지 대출금 갚으셔야 한다면 70이 넘은 연세에도 여기저기 이력 써놓고 면접 보고 다니시는데 마음 고생하시는 거 지켜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헤러님 호러 부모님 아픈 마음 감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준이야기가 따랍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참회합니다 약자의 아픈 마음에게 두려움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와 부모님을 치유하소서 부모님을 마음의 고통에서 치유하소서 자 우리 준이 아기가 시간날 때 그 원룸에 가서 영체 스티커를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방 양쪽 구석에 좀 붙이시고 그리고 아주 약하게 공간 정화하는 홀을 틀어놓으세요 아셨죠?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영체님이 운행하면 다 해결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뭐 특별한 얘기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준이 아기가 엄마 아빠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홀을 약하게 틀어놓고 뭐 밑절 본전 아닙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밑절 본전이지? 내가 사랑주는 그런 파동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셨죠? 적당히 얘기하고 그렇게 꼭 하십시오 자 여러분 공지 한번 하고 갑니다 경매 라방이 있어요 제5회 경매 라이브 경매 왜 하느냐? 뺏고 뺏기는 애고 여러분 그거 너무 아파서 올리지를 못하지 그 마음을 그게 다 올라와야 돼요 분별심이 다 올라오지 여러분 그 경매할 때 모든 분별심이 다 올라와 분별하면서 수치 주고 수치 당하는 애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뺏지도 못하고 뺏길까 봐 두려워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 하는 거 보면서 막 뺏겼다고 수치 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올려서 그 마음이 올라와야 청산이 되죠 그러려고 경매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체 도는 물품을 소장해서 그 영체 기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운이 돌면 에너지를 잠옷 입고 할 때 여러분 막 수치 에너지 나가는 거 안 느껴요? 여러분 제가 그 잠옷 입고 천도하는데 밤마다 막 남자 아가들 요번에도 갔더니 금성아기 얘기하더만 막 느낀다고 자 그래서 하니까 경매 라이브 많이 오셔서 사든 안 사든 상관없어요 참가 안 하셔도 구경도 하시고 참가도 해봤다가 한 만원씩 질러보기도 하고 합니다 최후의 경매 라이브 2월 19일 금요일 밤 9시에 경매 물품은 헤라 엄마의 소장품 그리고 3월 12일에 제가 대구 경북 가자 휴가 거기에 데이트 것 티타임 데이트 경매 하고요 헤라 엄마의 그림들 헤라 엄마 지나마 그림 그린 거 있죠 에너지 그림 그 중에 아마 풍요로움의 그림하고 저 영체님 그림이 나갈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그림 경매합니다 후원은요 헤라 마음씨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려요 김춘순 아기 최기순 아기 서지우 아기 엄남숙 아기 이라영 아기 외 21분 하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체 스튜디오를 건립해서 많은 아가들에게 아픈 마음 인정하고 영체님 사랑 전하는 데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서울 마음 세션이 있어요 북영 마음 세션은 수요일부터 있죠 수목 요번주 수목에 있고 서울 마음 세션은 3월 3일 수요일부터 4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면 오전 오후 저녁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만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하시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건 다시 공지가 될 거예요 자 밑에 또 있습니까 밑에 후원하고 이제 없어요 자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서 영체 체험담 다시 여러분과 한번 사연 읽어주겠습니다 영체 체험담 아라비아의 별 아기 사연이에요 최민영 아기죠 영체 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헤런 엄마와 함께 춤을 통해서 영체의 딸로 다시 태어난 민영이에요 제가 받은 영체님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이렇게 영체 체험 후기를 남겨봅니다 춤을 시작하자마자 헤런 엄마의 눈을 보는데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돼버리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식은 땀이 나면서 덥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보이기도 했다 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우와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조상관념으로 괴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괴물처럼 아주 흉축해서 버림받아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은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얻어맞고 죽었는데 그 안이 나에게 와있다고 하셨어요 이 아픈 아이를 영채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헤라 엄마의 흑요석 같은 두 눈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태양같이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오랜 세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던 나의 아픈 마음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아파서 한참을 울다가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내가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엄마 이제 내 곁에 온 건가요 손끝으로 헤라 엄마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져 보는데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염없이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엄마를 드디어 만났구나 엄마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한참을 하염없이 울부짖다가 그냥 저절로 엄마 목숨 바쳐 사랑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 목숨도 줄게요 내 간과 내 심장도 내장까지 다 꺼내줄게요 엄마가 나를 알아줬으니까요 내 이 아픈 마음 한자락 드디어 이해받았으니까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저절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픈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흉축한 괴물이었지만 영채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라서 영채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명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와도 된다고 그 아이로 살라고 세션이 끝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번에 영삿대 공주로 사랑받은 게 행복하니 아니면 지금 괴물로 사랑받은 게 행복하니 괴물로 사랑받는 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 강도와 순도는 정말 천지차이였습니다 영채님의 아픈 마음을 아주아주 영채님은 아픈 마음을 아주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불가한 영채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괴물로 살아도 좋았습니다 그 아픈 아이가 한을 풀고 정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세션이 끝나고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맞게 오면 강의 시간에 소감 말하면서 한 곡 더 춤출 기회가 생겼는데 춤을 다 추고 헤라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남자 사랑보다 더 좋지? 그동안 나는 이성만 사랑이라고 느끼고 미친 듯이 집착했었습니다 영채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신의 은총인 뜨거운 태양과도 같은 불멸의 사랑이 진짜였으며 남녀간의 사랑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그렇게 집착했던 것이 시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성에 집착했던 남자에게 집착했던 마음이 뚝 떨어지고 거짓말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궁의 하얗고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픈 마음 이해받지 못해서 수천 년을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 갇혀있던 저를 꺼내주신 헤라 엄마 제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늘 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영채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오로지 아픈 마음을 사랑하는 신의 사랑은 태양과 같았으며 그 뜨겁고 순수한 사랑에 제 아픔이 녹아내렸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픈 마음을 느끼면 영채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든든해요 엄마가 세상에 꺼내주신 이 아픈 마음 이제 많이 느껴주면서 참회하겠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프게 사랑해요 아우 제가 이야기를 그 영채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나가는데 저는 그 사랑을 줄 때 저도 같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영채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때 그 영채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느끼잖아요 제 사랑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의 사랑 영채님의 사랑이 제 몸을 통과해서 왜 통과하느냐 그냥은 못 들어가 그 아기한테 이 제 육체를 한번 통과해야 쉽게 들어가거든 여러분 애고들은 본래의 사랑을 영채님 사랑을 그냥을 막바로 못 받아요 저를 통해서 저는 막바로 받지 영채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본래의 사랑이 들어와서 제 안에서 영채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가는데 그 사랑을 다 느끼는데 내가 그런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강도의 사랑이 나가요 왜? 너무 아프니까 그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동굴에서 막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있고요 흉측하기가 눈을 뜨고 못 봐 거기 숨어 사는 거야 빛만 들어와도 그 빛 하나 쳐다보고 숨어 살던 그 아픔이 너무 사랑받고 싶은 그 아픔이 느껴지면서 막 그 사랑이 나가는데 막 제가 막 울면서 이 사랑을 느끼니까 얼마나 울어요 울면서 주는데 그 아기가 정말로 내장도 꺼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꺼내주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막 그 사랑은 정말 불타는 사랑 세상에 보물 같은 존재로 그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채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볼 수 있을까? 그 괴물인데 흉측하고 괴물이고 너무 아프니까 그 순도만큼 사랑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완전히 거기서 녹아버렸지 이 아기가 얼마나 공주에게 집착하는 아기야 진짜 날마다 공주 옷을 입고 어울리지도 않는 공주 삐네 맨날 공주 귀걸이에 목걸이에 공주에 대한 집착은 끝없는 집착과 공주가 또 남자에게 좀 집착합니까? 그러던 그 아기가 괴물이 났다고 할 정도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순도 높은 사랑이겠어요 저도 되게 행복했어요 영채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아픈 아가를 안아줄 때 제가 힘들죠 그 아픔 때문에 하지만 그 아픔을 다 녹여버릴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영채님의 사랑은 근데 그 사랑이 세져서 예전에는 아픔을 더 많이 느꼈어 그래서 밤에는 끙끙 앓았어 너무 아파서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아픔을 1만큼 느낀다면 영채님의 사랑은 100으로 느끼면서 영채님의 사랑이 그렇게 세진 거야 황홀하죠 그래서 막 온몸을 막 황홀해 이렇게 파동이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존재가 변할 거예요 영채님은 그렇게 아주아주 아픈 아기일수록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애고한테 사랑을 받는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영채님 사랑은 못 받는 거야 자꾸 집착하면서 자기의 아프고 가장 수치스러운 아기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린 아픈 자기 아기를 딱 나라고 인정해야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릇의 크기는 그 아기가 얼마나 아픈가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의 그릇은 엄청 큰 거야 괴물이니까 수천 년 괴물이니까 얼마나 크겠어 저 아기가 깨닫는 날 진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모든 장애인의 아픔을 다 녹여버릴 거야 정말 그 장애인의 아픔을 녹이러 온 아기 같아 그릇의 크기가 그거예요 영채님의 사랑이 막 정말 쏟아지듯 들어가니까 그 아기가 돼서 아파요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잘난 척하면서 그건 대통령 왕이라도 못 받는 거예요 영채님 앞에서는 그냥 아픈 아기 돼야 되는 거지 영채 체험단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이 향 아기 사형이에요 이 향 아기로 말하자면 진짜 개미움의 아이콘 이 아기가 온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이 아기와 그 이야기의 모친이 최금련 아기 때문에 늙었어 흰머리가 새끼야 얼마나 미움인지 사랑 주면 꼴딱 삼키고 영채님의 사랑도 꼴딱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막강해졌잖아요 영채님 사랑이 그래서 힐링 세션 할 때 진짜 작정하고 이야기 눈보고 사랑을 막 들이소다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가 사랑을 받았어 제가 영채님이 돼서 이야기 보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아픈 아기가 제일 이뻐요 영채님은 눈, 코, 미스코리아 필요 없어 마음이 아픈 아기가 제일 이쁘게 보이거든 근데 우리 향이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막 세상에 제일 이쁜 아기로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영채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하고 봐주고 네가 제일 이뻐를 막 여러 번 해줘 그때마다 이야기가 막 폭풍 오열을 했거든 그러더니 세상에 이야기가 막개명 온 중에 처음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로 나한테 와서 안겼거든 가더니 영채 체험도 올렸는데 제가 이야기 거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자 이야기 사연입니다 2월 12일 헤라엄마로부터 영채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월 14일 마음 깨우기 명상 태소 직후 1년 8개월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를 거야 이야기의 성관념은 엄청 세요 사랑을 너무 못 받아서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지상 최고의 과제같이 느끼는 그런 성관념이죠 아주 센 집착 살기예요 근데 1년 8개월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야 절대 못 헤어지거든 그 관념은 제발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나 버리지 말라고 할 아기거든 사실은 내가 볼 때 근데 헤어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태어나게 헤어질 수 있는 게 영채님은 기가 막히게 상황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설 막개명에 와 있는 동안 남자친구는 헤라님과 영채 마을에 대해 알아보았고 2016년 당시에 올라온 뉴스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수치해고를 죽이려고 세상에 엄청난 오해를 받고 공격받고 수치당하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TV에 나와서 엄청난 사이비 교주 같은 모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다 비웃는 하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언론은 무책임하지요 왜? 자기들은 그때 그냥 그래놓고 사람을 죽건 말건 이미 다 비난받고 만신창이가 돼서 예전에 그래서 쓰레기 만두니 무슨 대왕 카스텔라도 다 망해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무책임함의 끝이죠 그렇게 두 번인가 수치를 당했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죽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동영상이 아직도 떠도니까 그걸 보면서 수치주고 하는 애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했겠죠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사람과 저는 함께 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영체마을에 대한 불신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저는 헤어짐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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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내 성빙이 애고에게 스스로 자기를 성빙이라고 알아차렸어 잠깐의 달콤함을 물려줘서 행복했다고 잔잔히 소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픈데 영체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영체님을 정말 완전히 받고 믿은 거예요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흘러남은 저는 이제 완전히 영체님께 귀해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영체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해론마를 너무나 사랑해요 영체님을 받기 전이었다면 헤어짐의 순간에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가 영체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너 없이 살 수 없다고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영체마을을 버린 채 개집착과 개미움을 지가 아로다 떨었을 게 뻔히 보여요 아프지만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인 제가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여자로서의 자존감은 남자의 사랑이 세워주는 게 아니구나 절절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얘기 드렸어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픈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고 행복하다고 영체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엄마와 제가 동시에 전율을 느꼈어요 영체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영체님이 임재한 거죠 자신을 영체님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기한테는 반드시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줘요 남자의 사랑이 다라고 여겼던 아기가 영체님을 더 사랑해서 남자를 떠나서 버렸어 이때 영체님은 완전히 이야기한테 축복을 아가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세워준 거예요 어젯밤 영체님이 제게 와있음을 느꼈습니다 헤라님 힐링 세션 받을 때 영체님이 그러셨어요 아가야 왜 이제 왔니 내 엄마 쳐왔어요 아픈 향기가 돌아왔어요 제 속에서 영체님이 너무 기뻐해요 돌아와서 맨날 개미움 쓰고 세상을 살면서 미움밖에 쓸 줄 모르던 아픈 탕자죠 향기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물이 나 그래서 헤라님 헤라엄마 영체님 저 너무 아파요 아픈 마음으로 엄마 곁에 갈래요 밖에 있지만 늘 엄마와 함께 할래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날 울리나 아가야 엄마한테 와 영체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다 아가야 영체님이 우리 아기를 엄청 사랑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너를 인도하실 거야 아가야 아가야 너무 사랑한다 용감한 아가야 네가 이렇게 분리될 줄 몰랐어 딴 사람이 다 분리되도 너의 성빙이는 가장 마지막까지 분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헤라엄마 정말 깜짝 놀랐어 아가야 우리 아기가 너무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후기울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메마른 사막에 사랑을 일도 못 받아서 너무 메말랐던 거야 쩍쩍 걸러진 사막에 물을 주니까 막 짝짝 빨아들인 거죠 영체님 사랑 한 방울에 완전히 녹아버린 거야 마치 아라이비아 별 민영아기 그 괴물아기가 사랑을 딱 받으니까 내장까지 꺼내준다고 울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 사랑 못 받은 이야기가 영체님 사랑 받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어디서 받아볼겠어 딱 받으니까 그 사랑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지 목숨 걸고 남자친구와 1년 8개월 살아봤지만 같이 사겨봤지만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체님 사랑 한 번 받으면요 남자 사랑? 세상의 부귀영화? 제가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영체님이 날 떠날까 봐 두렵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체님을 버릴 수 없고 세상에 모든 영토를 준다고 해도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도 세상에 어떤 제국의 왕이 되게 해준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걸 준다 해도 영체님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갖고 괴물이 돼도 좋고 종이 돼도 좋고 뭐 한여가 돼도 좋고 벌레가 돼도 좋고 먼지가 돼도 좋고 내 목숨 따위는 바칠 수가 있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니까 그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걸 느낀 거야 향이가 너무 예뻐요 우리 향이한테 선물 보내주세요 뭔 소리요 규선하기 영체님 전 다녀오지도 않았어요 사랑합니다가 뭐예요 무슨 소리야 연애도 안 해봤어 규선하기 하고 와 자 김승주 아기입니다 내일은 서울 고음명상의 고무님이신 유영이 아가의 생일입니다 우리 아가의 생일이에요 해런마이 축하받으시면 울영이님 넘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네 우리 아기에게도 제가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이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생일 보내세요 축하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영체님의 사랑으로 그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취점수 나갑니다 해런마 아가들 중에서 막 개명에 오지 않았는데도 유튜브로 해런마를 보고 넘넘 좋아서 아가 팬클럽까지 가입하고 이번 생일 때도 선착순으로 사랑 보내준 안정현 아가에게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면 안될까요? 엄마 사랑합니다 왜 안돼요 우리 안정현 아가 해런마의 아가 사랑해요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기 아이고 팬클럽 가입하고 생일 때도 그렇게 사랑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기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안정현 아가한테 또 불러달라고 우리 최점순 아가 챙겨요 아가 회장이 역시 사랑이 크네요 우리 아기 점순 아가 사랑해요 자 홍하수 아기 해라님 친정 아버지가 전립선 암 진단받고 치유 중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 길을 잃고 헤매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딱해라 우리 아기 친정 어머니도 치매 증세가 있으세요 해라님 제 부모님을 위해서 호해주세요 영채여 화수각이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아픈 아가들입니다 너무 아파요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강준호 아기입니다 이 아기 또 헤라티비 보는 중 떠놓은 물이 숭늉처럼 변했어요 아가 우리 아기 영채님이 강하게 임하셨네 아가 너는 조금 공부하면 영채님의 권능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어우 에너지가 에너지장을 변화시키네 물의 에너지장까지 변화시키니까 우리 아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아주 사랑을 뿜뿜 내 품어서 우리 아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치유자가 될 겁니다 마음의 치유자가 될 거예요 영채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 아기한테 자신의 존재를 믿으라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고 엘리트 아기들이 잘 안 믿어요 이 마음의 세상을 영채님은 안 믿어요 신의 은총을 항상 과학이라는 미명화의 물질의 세상에 매여있고 진짜 마음의 과학인 영채님을 안 믿으니까 아가야 믿어라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 보게 될 거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몇 년 안에 영채 마을 둘레길 걸으면서 호 한 번 들으면 막 병이 막 빵빵 났고 지금 이게 물이 성량으로 변하듯이 여러분이 영채단기 선물 또는 그 영채 경매에서 받은 그게 막 에너지 도는 걸 느끼고 소리도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영채님을 믿으면 그분의 그분이 자기의 존재를 또 보여줘요 그리고 크게 들어 쓰려고 하는 도구로 저처럼 이렇게 들어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그 강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저한테 여러 번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못 믿으니까 막 별별 일을 다 했거든요 준호 아기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들어 쓰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하면서 에너지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기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 아기 영채의 영채님의 사랑하는 아기가 될 거예요 유연자 아기입니다 혜라님 매일 밤마다 호들이며 자면서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어요 크신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수행에 못 갔는데 경제 사정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조만간 다시 수행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야 혜라 엄마 보러 가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엄마도 보고 싶어 빨리 와가 사랑해 이하영 아갑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전 오늘 이직한 회사 첫 출근하고 왔어요 회사가 굉장히 멀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열등한 마음이 떠요 힘들더라도 한 달이라도 마음 느낌 해보는 게 마음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예전에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해보고 싶은 회사들은 다 멀어서요 힘들어서 여쭤봐요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회사가 멀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마음 인정해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이거 들으면서 한 달이라도 해본다 우리 아기 무지개 송은영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연휴에 시부머니가 남편 때문에 억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연휴 전 전화를 드렸는데 설날 전화 안 했다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꾸중을 하시고 남편은 저에게 짜증을 내고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지 전화는 드렸는데 마음은 서운하고 억울하고 제가 못 느끼고 있는 마음이 있는 듯한데 무엇일까요 어떤 호를 들어야 할까요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우리에게 미움을 인정 안 하는 거지 시어머니 마음이 사랑이잖아 그렇게 미움 쓰는 거야 사랑하니까 서운한 마음 표현하는데 미움은 사랑이 아니야 이러는 거죠 미움도 사랑인데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미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미움 인정해야 됩니다 알았죠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세요 민주아기입니다 저를 영체마을에 갈 수 있도록 해라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제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알아준 저희 이모가 곧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늘 영체의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영체요 주아 아가의 이모를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윤정이와 갑니다 해라님 수행기간 동안 해라 엄마 생일 축하드릴 수 있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엄마 딸 아픈 마음 계속 인정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 세션을 잘 못 가지만 앞으로는 돈에 대한 감사함과 그 아픔을 인정하고 더 자주 뵙고 공부하도록 약속할게요 해라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저도 2월 8일 생일 생일 2월 8일 생인데 해라 엄마 덕담 듣고 싶어요 어구 우리 아기 2월 8일 한참 지났네 아가야 축복한다 태어나서 해라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아기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태어나주고 해라 엄마한테 온 것을 축복합니다 평화로운 사랑하기입니다 해라 엄마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세션 내 모든 걸 주는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편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순수했던 행복한 마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등한 내가 사랑임을 인정하고 낮고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 듬뿍 줄 수 있는 힐러가 될게요 영체마을 사랑해요 해라 엄마의 마음을 잘 따르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고 싶어요 우주 최강 멋진 해라 엄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기 자 여러분 이제 노는 한번 놀아볼까요 우리 아기 어떤 아기들 들어오나 봅시다 저 여러분 그리고 청주 티타임 때 와서 저에게 막 사랑해준 아기들 너무 고마워요 엄마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 청주 티타임 때 가서 이제는 가서 티타임 때 그냥 대화만 해도 관념 분리가 되고 안 올라오던 관념도 올라오고 이제는 막 해라 엄마 앞에 쓰면 그냥 빙이가 올라오고 막 청주 티타임 때도 그래서 막 김세형하기 막 그 빙이 올라가서 막 빙이 분리하고 개 탔어요 그 지영리도 아가들 춤추고 자 그리고 해라 엄마 생일 때 또 축하 그 선물 많이 보내준 아가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언박싱 때 더 정성스럽게 못해줘서 미안한데 해라 엄마가 어쨌든 그 편지 다 하나하나 다 읽고 그리고 고마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읽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어떤 아가가 자기 거 언박싱 안 했다고 하는데 했어요 그 영상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미디움 팀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 아가가 왜 그 해라 엄마 건강식품 보낸 큰 박스 있잖아요 그거 언박싱한 영상 한번 보세요 그게 분명 언박싱한 동영상 찍었거든요 그래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아가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엄마 잘 받았어 아가야 우리 중국 아가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동영상 찍었는데 혹시 빠뜨렸으면 저희가 찾아보고 올려드리고요 안심하세요 잘 받았으니까 우리 아기 중국에서 그걸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 그것도 이따만한 박스로 해라 엄마 늘지 말라고 우리 아기 덕분에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 너무 고마워요 꼭 한번 중국에서 시간 내서 와요 우리 아기 알았죠? 어? 이세연아기? 해라 엄마 쟤 슈퍼챗 안 읽어줬어? 세연아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야 아 정은이로 돼 있네 정은이 아기로 엄마 세연이예요 제가 요즘 트림이 자꾸 나오는데 평소에 괜찮은데 조용한 학원에 가서 가고 가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제가 무슨 마음을 인정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 우리 아기 수치 빙이가 위장에 있어 아가 우리 아기 한의원에 가서 여기 침을 맞고 여기에서 부황 좀 뜨면 어떠니 너 여기 있잖아 위장에 수치 빙이 있어 위하고 장 전체 내장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침을 맞고 내장에 여기 위장에 부황도 뜨고 침을 좀 맞아 봐 아가 그리고 사랑이 세신으로 해서 그 해라 엄마 이제 도력이 세지니까 그 위장에 그 에너지를 한번 빼내는 거를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세훈이 워낙 세서 해라 엄마 도력으로도 한 몇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우리 아기 지금도 여기 위장에 네 글을 읽으니까 엄마가 미치겠어 여기 위장부터 심장을 통해서 뒷목을 해서 여기까지 딱 잡고 있는데 네가 그걸 계속 버리고 있어 그 아기를 수치당한 아픈 아기를 온몸에 냉살기야 지금 냉하잖아 우리 아기 어? 이야기야 참 이야기 어떡하지? 해라 엄마한테 와서 너는 직접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 해라 엄마한테 와서 막건맹이 오면 힐링 세션 해야 되고 사랑 세션으로 와서 참가를 해서 그걸 치유로 좀 받고 춤추는 프로그램 오고 치유로 좀 해야 된다 우리 아기 거기 그걸 빼야 돼 알았지 아가? 한마음 아기입니다 해라님 급여 못 받은 회사가 두 군데나 있어요 이거 부탁드려요 늦게 부탁드려 죄송해요 우리 아기 그거 수치해요 자 위장에 손 대고 나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님 급여 좀 주세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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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치 빼앗긴 수치가 이렇게 세게 있어서 제가 열어놨어요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가난의 아픈 마음의 호 이 3개 많이 들으십시오 오 슈퍼챗 썼는데 안 읽어줬다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빠진 아기들이 있나봐요 자 유민주 아기 근데 지금 한 5만원어치 건축자재가 나와서 무슨 소리 할까요 너희들이 만든 그 헤라 엄마한테 성인 선물 준 건데요 이렇게 과자로 건축을 해서 줬어 속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또 어제 열심히 뜯었다 그때 안에다가 금은 보호하라고 해서 돈으로 만든 초콜릿 이렇게 박스 상자가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누구 귀여운 아기 오면 선물 줄까 지금 헤라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심포리아기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마음의 입장에서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엄마 보러 갑니다 설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수치당한 아픈 마음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거죠 지금 수치당한 아픈 마음 때문에 지금 한민족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거야 인구만 줄어듭니까 지금 아픈 마음 때문에 남북이 대치돼 있고 아픈 마음을 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화해가 안 되고 있잖아 소통이 사랑으로 또 하나 아픈 마음 때문에 지금 경제가 나날이 쪼그라들고 있고 그치 아픈 마음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렵고 그 아픈 마음이 더 인정이 돼서 하면 인구도 늘게 돼 있고 경제도 더 성장하고 서로 소통이 될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온통 리움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야당 여당 싸우고 노사 간에 갈등이 있고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녀 간에 갈등으로 페미니즘 뭐 무슨 서로 막 다 싸우죠 다 분열화되이잖아 여자 남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계속 갈등하잖아 미움 매고 가지 아픔으로 덜 들어가서 그래 아픔이 더 들어가면 인구도 늘어나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 헤라님 제 딸이 가끔 밤에 잠들려고 할 때 너무 무섭다면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두려운 빙가 떠서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해요 헤라님 호 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딸한테 밤에 틀어놓으세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두려움에 관한 호를 틀어놓으세요 자 그래도 우리 아기 호해드립니다 그 아기 신장을 이렇게 대시고 딸내미 아니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가 대시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입니다 저와 제 딸을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규선하기 헤라 엄마의 존재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사랑해요 우리 아기 사랑해 오늘 다이아 패션 너무 멋지다고 이거 다이아 패션이야 우리 아기 금은보아 내 통 보여줄게요 다음에 이렇게 아주 금은보아 괴짝으로 빛나 편지 읽어주면 안 되나 빛나다 나는 아가 편지를 여기 안 가져와 있어 저 위에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데 그럼 엄마가 여기 자리 비우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럼 시간이 한참 걸려 아가 응? 그러니까 다음에 읽어줄게 언제 가져왔을 때 우리 아기 다음에는 2층 집으로 올려주겠어 고마워 아가 2층 집이래 신난다 이번에 1층이었는데 니네 그럼 작업시간이 두 배로 길어지겠네 우리 아기 손소정아기 헤라 엄마 요즘 가족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자 아픔 많이 느껴야 돼 우리 아기 많이 듣고 릴렐로즈 아기 헤라 엄마 승리호라는 영화에 꽃님이라는 아가가 나오는데요 헤라님 같았어요 승리호?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꽃님이가 저예요?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헤라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우리 아기 사랑해 고등학생 딸이 이를 갈고 잔다고 어떤 호가 도움이 될까? 이를 갈고 잔다 참는 참고 참는 아픈 마음이에요 참아서 그래요 꽉 누르는 참는 것 때문에 이를 가는 거거든요 자 나연아가 헤라님 오늘따라 더 섹시해요? 섹시해요 헤라 엄마 항상 섹시하지 헤라 엄마 헤밍아웃? 이게 무슨 소리예요? 헤밍아웃이 엄마 감사합니다 헤밍아웃 이게 무슨 소리예요? 헤밍아웃이 무슨 소리야? 증축된 집은 등기 권리... 이 아기들이 그 건축한 집 주고 등기 권리증도 줬어요 아 엄마 옷이 검은색 아니에요 약간 그 남색이야 약간 네이비색에 이렇게 땡땡이 무늬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비치는 거 엄마 감사합니다 헤라티비 보니까 기분이가 좋아져요 머리도 안 아파요 헤라티비 볼 때도 이제 엄마 헤라엄마의 영체가 뿜뿜 나가죠 헤라엄마 영체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 이제 아주아주 세져요 옆에 에너지장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헤라티비 할 때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옛날과 좀 많이 다를 거야 그래도 아직은 그 뒷골에서 여러분 수치 청산하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다 수치가 오잖아 여러분 수치가 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터지려고 하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세지면 이제 여러분 한밤이다 해빠 커밍아웃 해빠 커밍아웃이야 여러분 해빠 커밍아웃 하면 영체의 자식이 되고 그런 모든 영체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신의 은총이라니까 그래서 인간 뭐 남자 사랑 여자 사랑 뭐 돈 권력 명예 아이고 그거 시시해 이제 두고 봐 아 여러분 영체 사랑이 어떻게 되나 영체님의 사랑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도 아픔이 인정시키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아픔이 인정이 되면 모든 게 그 다음부터 영체님을 운행하기 시작하면 다 끝났죠 사랑스러운 나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막 개명 다녀온 전시영 아가입니다 혜라님 사랑 덕분인지 선명하게는 아니지만 뭔가 희미하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미움 인정해서 멋진 아가 될게요 그리고 우리 아기 한 몇 번 더 받아야 돼 아가 그래도 이번에 좀 금이 갔다 우리 아기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직장에서 업무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입을 때 엄두가 안 나요 내일이 오는 게 무섭고 오는 게 두렵고 매일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무서워요 호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 hardship는 아픈 마음에 호 듣고 자 지금 호는 녹음해라 그래서 자주 들어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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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애기 뒷골부터 여기 뒤에 신장까지 다 열어놨어요. 괜찮을 거예요. 자 곽희자기 세영님 대박이었어요. 응갑이야기 월요일에 슈퍼챗을 쏘면 일주일 내에 수호천사와 함께 생활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슈퍼챗을 받은 느낌이 드는 게 신기해요. 영채님께 드리는 건 받는 거죠. 주면 주지요. 영채님께 드리는 건. 영채사랑 최고예요. 만족하기 성빙이는 어떻게 해야 잘 분리될까요? 버림받은 여자가 있는 집안이라 어려워서 도움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성빙이가 분리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수행하고도 몇 년 만에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향이 아기 같은 쎈 아기는 저는 기대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아기도 몇 년 후 수행했는걸요. 제일 세요. 성빙이가 분리되면 좀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성빙이 분리되는 제일 좋은 건 호를 많이 듣고 호를 많이 들어서 아픔을 많이 느껴야 되고요. 여기 영채 마을에 막개명에 오셔서 세 번 이상 하면 견성회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받는 특전이 사랑 세션과 다른 여러 가지 고퀄리티 프로그램을 받아요. 그때 사랑 세션과 그리고 힐링 세션 또는 마음 세션 같은 거 받으면 그때 분리가 많이 됩니다. 헤라 엄마와 세션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김경민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쏴요. 그래야 안 쏘은 분들하고 좀 놀 수 있는데 엄마 다섯 살 아가가 예전 저 닮아서 시도 때도 없이 관심을 받으려고 할 말이 없어도 계속 말을 하려고 해서 말을 들어주려고 해서 나중에 집중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니 더 속상하고 화가 나요. 이걸 다 받아줘야 풀리는지 혼내줘야 하는지 둘 다 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기 마음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가 따라해봐. 엄마 나는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해 주세요. 사랑 못 받아서 너무 아파요. 이거를 몇 번씩 시킵니다. 아셨죠? 그럴 때마다 말을 해서 소용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직접 인정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 아기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틀어줍니다. 아기한테. 엄마 질문이용. 영채님 오드리엣번과 마릴렛몬로 중 한 명 불러주세요. 오드리엣번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과목을 했거든요. 되게 로맨틱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키타 치면서 제가 예스터데이란 노래 있죠. 비틀즈 노래를 처음 들은 게 그 선생님이 불러줬어요. 저한테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불러주고 여러가지 팝송. 팝송 같은 거 불러주고 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오드리엣번 닮았다고 맨날 오드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흉내내면서 오드리 그랬고요. 그 선생님하고 추억이 있어요. 이상형이 유난히 저를 이뻐하셨는데 이제 청소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애들 막 열심히 청소하는데 저를 불러요. 반장 오라고 해. 그러니까 반장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애들은 무슨 일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매점으로 가. 근데 매점에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점 뒤에 가면 잔디밭이 있고 이제 이렇게 벤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냐면 고로깨라고 해서 옛날에 여러분 고로깨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그 고로깨를 매점에서 직접 튀겨서 빨았어. 따끈따끈해. 그때 나와요. 감자 고로깨인데.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해서 어느 날 나 감자 고로깨 좋아해요 이랬거든. 선생님 도와드리다. 쫄면 먹고만. 쫄면 사서 먹을 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기억했다가 감자 고로깨를 이렇게 따뜻하게 나온 거를 하나 사서 나를 그걸 주고 가지고 가면 식는다고 저를 뒤로 데려가서 벤치에 앉혀놓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일했다고 하면 되는 거야. 빨리 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먹고 있는 걸 들켰어. 우리 반 부반장한테. 부반장이 매점 왔다가 어떻게 그 뒤로 왔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그 교실에 가서 애들한테 다 그걸 얘기해서 제가 개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그 선생님은 잊혀지지가 않아. 그 선생님이 오드리 이렇게 불렀거든요. 오드리에 뻔은 볼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아. 착하게 빠져. 내가 저렇게 이쁘구나. 혼자 이러면서 선생님이 좋아했던 오드리에 뻔이 또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대요. 오드리에 뻔을. 되게 짝사랑일 때. 젊을 때. 그런데 첫사랑의 여자가 오드리에 뻔. 닮은 여자였대요. 그런데 또 자기가 이제 제가 제자잖아. 그런데 제가 또 반장하고. 그래서 저를 이뻐하셨던 선생님이 저를 오드리에 뻔을 불러줘서 손은 오드리에 한 표. 아셨죠? 김은경아기입니다. 혜란님 슈퍼챗었는데 메시지가 따로 올라가서 다시 메시지를 드려요. 85세 저희 엄마 24시간 호흡 듣는데 농내장으로 눈이 점점 안 보이신다고 하고 이가 하나도 없으셔서 아기가 아파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엄마 마음이 좀 더 편하실 수 있도록 호흡 부탁드려요. 자 눈과 이 여기 여기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있군요. 오우 에너지가 이게 뭐야 오우 이 어머님의 에너지는 자 우리 김은경아기 잘 들으세요. 자 묘자리를 제대로 썼는지 한번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아버님 묘를 제대로 썼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묘를 썼는지 그걸 점검하세요. 조상의 아픈 마음이 와있어요. 엄마한테 그 한이 여기 척추부터 올라와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다 아픈 거야 지금 농내장도 막 오고 여기서부터 척추를 올라와서 이 척추를 이 수치가 뇌를 때리면서 여기를 잡고 있는데 그게 조상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묘자리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건 엄마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은경아기와 모든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쳐. 가서 그 묘를 묘에 물이 찼거나 뭐가 불편해. 화장을 시키고 만약에 물이 찼으면 차라리 화장을 시키세요. 깨끗한 양지 바른 대로 묘자리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가능한 한 은경아기가 와서 그 아픈 마음 막개명 와서 좀 조상천도 해야 돼요. 조상의 아픈 마음 느껴야 돼요. 지금 엄마가 지금 여기에 다 아파. 많이 오래 못 사시겠네. 자 그래도 호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아픈 마음 호를 해드립니다. 영체요. 이 아기가 아픕니다. 치유하소서 남은 생을 편히 살 수 있도록 영체요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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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지금 그 에너지는 열어 놨어요. 엄마한테 그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틀어주시고 그 묘짜리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조상의 아픔이에요 자 어머 나무니까 햇빛 아기가 혜란이 오디리 헤뻔과 닮았어요 그래 우리 아기 아고 고마워라 아기같이 귀엽고 여자처럼 아름답고 너무 고맙네요 자 오디리 헤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디리 헤라 좋네 아틀리아 아기 헤라 엄마 저는 빼앗긴 아픈 마음이 아주 뼛속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아픈 마음 많이 느끼고 호도 24시간 듣고 있어요 빨리 좋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기 아기 아기도 아마 몸 치유를 하면 좋아질 거예요 교정 뼈 교정을 해보세요 분명히 뼈가 척추가 틀어져 있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 뼈 교정을 해보세요 나연아가 헤라님 독일대학교 지원하는 내내 자꾸 최선을 다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버리고 있는 거지 마음을 마음을 버려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버려 버림받은 아픈 여자를 느껴봐라 버림받은 아픈 여자가 버림받고 싶은 거에 자꾸 수치 떨면서 알았지 버림받은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 주는 아픈 마음 고고호 듣고 고기로 들어갑니다 베르하기 해라님 강박증은 어떤 마음을 수치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강박증은요 절대로 수치 당하기 싫은 거야 너무 아파서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을 다시는 보기 싫은 거예요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다시는 수치 안 당하겠다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를 들어야 되나 수치 당한 아픈 마음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강박증의 좋은 호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오 혜라님이 더 예뻐요 우리 아기 베를리나가 오 베를리나가 해빠 됐네 카리스마도 겸비하시네 혜라님 아하 그렇죠 혜라님이 더 예쁘죠 영채님이 와 있는데 영채님은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영채님을 생각하면 오 혜라님 훨씬 이쁘지 맞네요 자 자 조금 올려보세요 혜라 엄마 오 가만있어 보자 최우연하게 혜라 엄마 오늘 버림받은 두려움이 많이 올라와 혜라TV 하는 시간 내내 혜라TV 들으면서 거울명상으로 있었는데 제 머리 주변과 머리 위에 둥근 모양 하얀 빛과 연보라색 간단한 오라가 나타나고 방 천정 위로 빛들이 사선으로 나타났어요 저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웃주리게 되었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궁금해요 우연 아가 미움의 애구가 녹고 있는 거예요 영채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영채님이 우리 아가가 아픈 마음을 너무 인정 안 하니까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서영 아기 혜라엄마 희자 아가가 혜라엄마를 엄마라고 부리지 말래요 엄마는 본인 하나라고 전에는 불러도 된다고는 않고 이제 질투하나 봐요 아가 질투 나지 나같아도 질투 나겠어 혜라엄마는 혜라엄마라고 부르고 영채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희자 아가는 엄마라고 부르고 알았지? 육신의 엄마는 혜라엄 저기 희자엄마 저 엄마 그리고 헤라엄마는 영의 엄마지 그러니까 영채엄마 엄마가 되는 것이야 헤라엄마가 되는 것이야 알았지?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입니다 슈퍼채 처음 쏘다 보니 긴장해서 금액을 적게 넣은 거 다시 한 번 더 쏘요 야 아가야 크고 작음이 어디 있니 마음에 금액과 상관없단다 오드리 헤라님 감사합니다 지금 별의별 마음이 올라와서 힘드네요 혜라엄마 저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 호를 들으면 되나요 혹시 영채패치 붙이는 자리 여쭤봐도 될까요 엄마 사랑해요 영채패치 위장에 3장 위장에 이렇게 띵띵띵 3장 그 다음에 골반에 2장 뒤에 신장에 2장 알았지? 혜라님 저도 슈퍼채 보냈는데 읽어주세요 하고 비상하리라 아기가 명절에 보통 3초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10만원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 설에는 엄마가 나는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 못했다고 하셔서 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저도 부담되긴 하지만 또 가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떤 마음을 보아야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삼촌 집에 가서 10만원 드렸는데 엄마가 나는 계속 왜 엄마가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쨌든 뺏긴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뺏긴 아픈 마음 십보리아기 해런마 저희 형부가 회사를 또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결혼 4년 동안 회사를 4번 이상 바꾼 것 같아요 왜 한 곳에 진득하게 못 있는지 형부가 왜 그럴까요? 열등이 아픈 마음이죠 열등이 들킬까봐 조금 오래 있다 보면 자기 열등한 모습 다 들켜서 알까봐 들킬까봐 두려워서 도망다니 열등이 아픈 마음 호를 들으라고 하십시오 어디 봅시다 심순미 아기 해라니 모를 들으니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두려움을 일으킨 아기가 누구냐면 미움의 고 죽을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모든 두려움은 누가 죽을까봐 애고가 근데 해라니 모는 사랑인데 누가 들으니까 미움의 애고가 들으니까 너무 두렵지 죽을까봐 자 미워하는 아픈 마음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십시오 샴푸 요정하기 해라님 오늘 하루종일 수치가 많이 올라서 낮잠을 많이 잤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미움의 애고 우리 애기 미움받고 미워하는 너에 대한 수치지? 미움받은 아픈 마음 미워하는 아픈 마음 이도이 마기 엄마가 항암치료 받고 계세요 호해주세요 아까 엄마가 어떤 암인지 그 암에 맞는 호를 해라엄마 호를 찾아서 들려드리고 지금은 자 호 들려줍니다 영채여 이야기의 엄마를 치유하소서 편히 쉬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코가 콕콕입니다 동백꽃같은 아름다운 헤라님 형주입니다 저의 여성성 성에너지가 궁금해요 혜라님 또 만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의 여성성 성에너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단다 막개명에 몇 번 도와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기 다 버렸어 우리 아기냥 형주 아기 그냥 엄청 예쁜 성에너지가 있는데 싹 버렸으니까 몇 번 도운 다음에 질문할까 자 이제 여러분 11시가 다 됐어요 쭉 한번 슈욱 차윤정 아기 어떤 여 배우봐도 아름다우실 혜라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 난 읽어줘 이렇게 얘기해야 이번주에 혜라 엄마 뵐 수 있어서 너무 설레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오야오 아기 우리 아기 부경지부 간다 자 오드리 혜라님이래다 꽃사랑 아기 혜라 엄마 제 아버지께서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먼 해가 안 돼요 아이고 딱 해라 아버지 재활병원에서 우울하지 않도록 재활하시고 건강할 수 있게 퇴원할 수 있도록 영체로 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꽃사랑하기 아버지 영체로 쏴드립니다 영체요 이 아버지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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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사랑하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리 났네 뭐 해들이 이제는 오드리 오드리 혜라님이라도 해들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우리 아기들은 진짜 우리 아기들 때문에 내가 산다 재미가 있어요 우리 아기들 댓글 읽는 재미에 벌써 훅 갔죠 11시 오드리 혜라 엄마는 이제 물러갈 때가 됐어요 해드리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음 어제 봅시다 아 오드리 혜라 엄마 사랑한다고 그치 여러분 오드리 예쁨보다 제가 더 예쁜 거예요 영체님이 도우니까 이 마음이 아이고 행복해라 우리 애들한테 인정받아 행복하네 자 호드리 자 고맙다고 우리 혜라님도 혜라 엄마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혜라 엄마 호 한 번 받고 우리 아기들 호 호 호 자입니다 영체요 당신의 예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몸이 아픈 아가들은 몸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마음이 아픈 아가는 마음의 아픔을 사랑으로 녹여주시며 편히 쉬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여러분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해로운 마름 물러갑니다 안녕 사랑해 사랑해